글퍼보게 글퍼나보게 열두달 내려 글퍼보게 1월은 어떤가 엉덩서란 내 서둘수정같은 황교의 창원으로 시를 메어 몇날리기 좋을 때죠 2월은 어떤가 오랜만에 친구 만나 정담하기 해가 짧죠 그럼 3월은? 3월은 선진단의 군들이 돌아오지 해는 점점 길어지고 어쩜 이만 세상 놀래 4월이라 비가 내려 없는 점 쉬워주니 5월이라 모르네 한 번에 일어나보세요 글퍼나보세요 한 번에 일어나보세요 별두달의 얘기를 잃어보게 6월이라 모르네 5월이라 모르네 황금물길 넘치 넘치 7월이라 김을 메고 백준물이 들렀구나 8월이라 그 earth 2월이라 깜짝 놀랍했 discovery 아멘 12월 3일 날 보내는 바쁜 유정 좋으시고 11월 통진날엔 불꽃 같은 상황은 없어 12월 깃깃한 밤에 눈물이 좀 펴받고 우린 다 맞추루어 사랑받아 좋으시구나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어떤 날이든 좋아 12달이 다 좋아 잃어보세요 잃어나보게 12달의 내력을 잃어보게 12달의 내력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